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annotation을 넣어 보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 sin annotation이 들어와 있고 화살표도 있고 그리고 cos annotation이 여기 있고 또 화살표도 있고 또 선도 꺼여 있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s부터 살펴보죠. sin과 cos은 과정과 동일합니다. 먼저 시작 지점과 끝날 지점을 지정해야 되는데 2 곱하기 pi 그리고 이것을 3으로 나눈 3분의 2 pi 되는 지점을 숫자로 따지면 2.1 정도 되겠죠. 2.1 정도 되는 숫자를 t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pi 플라트 해서 tt 그리고 0 npcos 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좌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좌표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 요게 마치 하나의 좌표고 xy 이게 또 하나의 좌표 xy 좌표로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봤지만 이거랑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t0 좌표 그리고 tcos t 이게 또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면은 각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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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이 된다는 것. 그럼 맨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플라스를 할 때 보면은 1 2 3 4 1 4 9 6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 1 2 4 3 9 4 16 요렇게 좌표가 찍힙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1 1 그리고 2에서 4 그리고 3에서 9 이런식으로 연결해서 라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 지점은 t0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t에서 cos t 색상은 blue line width는 1.5고 style은 점선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는 것이 딱 요구만 만들어집니다. t0 되는 지점이죠. t0고 그리고 tcos t 되는 이 지점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직 점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만 이렇게 점선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동그라미 점을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점 찍는 것이 scatter method입니다. 위치는 t와 cos t 그리고 크기는 50이고 color는 blue입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이 부분 이제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annotation인데 그것은 이제 plt.annotat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데 요 부분은 annotation이 관련된 별대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 부분이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고사인이고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은 sign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tt, zero, sin t. 색상은 red. 그래서 똑같이 선을 긋고 점을 찍고 annotation을 넣습니다. 요것이 이제 annotation 방법이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annotation은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サイヤ Book 봤습니다. Joe